네오쏨 온리원 찰쇼 리얼 원 찰쇼 네오쏨 톱찰 안녕하세요 달빛 찬란 눈부신, 달빛여정 vj 힐 네 여러분들의 깜찍깜찍 말랑말랑 vj 요정 정우입니다 어제 공개된 트랙 비디오들 보셨어요? 아 봤죠 봤죠 당연히 봤죠 정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게 모두 개성 넘치고 분위기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정말 콩닥콩닥 거리는 마음으로 시즈니의 마음으로 좋던 것 같은데 노래도 너무 좋고 정상도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다고요? 저처럼요? 소감은 이쯤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떤 타임이죠 정우씨? 바로 네오존 톱차트 중간집게 타임이죠 네 2월 19일, 20일 이틀간 11개의 수록곡이 모두 공개되고 차트 집계가 시작됐는데요 참여 방법 혹시 기억나시나요?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와 리트윗 그리고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리워드 지수를 중간집게 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? 정우씨 예상되시나요? 아 글쎄요 저는 아직 예상 못하겠는데 글쎄요 빨리 알고 싶어요 그럼 얼른 중간집게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보여줘 귀를 기울여봐요 11위 정우씨 일어나요 정우씨 일어나요 정우씨 일어나요 잘 잤다 나른한 오후 낮잠을 자고 싶다면 9위 낮잠 띵 몇 층으로 가세요? 어? 저 엔시틸리 7위 있는 127층이에요 하리! 엘리베이터! 정우씨 왜 이러세요? 화났어요 왕! 왕! 이건 뿔이 난지 매도? 7위 뿔! 아 잠시만요 이런 건의 사랑 정우씨 우리 같이 우산세요 6위 우산! 턴 씨 이거 뭔 소리야? 제 퍼질듯한 심장 소리 메아리가 치고 있어 5위 메아리 잠이 안 와요 이제 잘 수 있을 거예요 잠 못 잃을 때 듣기 좋은 곡 4위 백야 턴 씨 지금 서 있는 거예요? 어디서 앉으시라고요 Don't tell me what to be 3위 sit down 아니 너의 이름이 뭐야 나? 천사! 천사를 문분한 몽환적인 노래 2위 데이 드림 꿈속에 빠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 노래 듣고 꿈속에서 만나요 와 정말 축하합니다 와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위 꿈 부탁드립니다 1곡? 2곡? 3곡? 아니 11곡 다 마음에 드신다면 모두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아요 좋아요 각 곡의 응원 수치가 NCT 127 멤버들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면 각 트랙 비디오에 리워드 이미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데이 드림 우산 엘리베이터 낮잠 날아론 드림스 컴 트루 아직 공개되지 않은 리워드 이미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마구마구 응원 부탁드립니다 차트쇼 집계 결과는 바로 이 아래 이 아래에서 네오존 차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우 최종적으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결과가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최종 집계 차트쇼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달빛 찬란 눈부신 달빛요정 VJ 테일 여러분들의 깜찍깜찍 말랑말랑요정 VJ 정우였습니다 네오존 접착! 후우 최종인상